안녕하세요 성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유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산입니다 실제로 팀장은 말해 어승 어승 눈치 안녕하세요 민기입니다 부캐스터 모두가 불어넘 네 우영입니다 난 슈퍼 프렉스 알지 내 클래스 내 성적 프렉스 내 인기 프렉스 안녕하세요 종국입니다 예예예 불어넘 불어넘 마이 혈룡 마이 핏주 마이 브로 김성원 성원이 넌 상전 약속도를 받아서 약속도를 받아서 약속도를 받아서 약속도를 받아서 성화도 상상 정상 정상 오 들어갑니다 안무를 하는데 들어갑니다 안무를 하는데 써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냥 열심히 한다로 정리하는 거 같아요 왜 안무를 하는데 어떻게 써요? 탈이에요? 에이트님 우리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다 야 저번에 핫도그 왜 안 갚냐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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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아 참아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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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아 같이 가자 우영아 같이 가자 들어올게 아프큘럽스 해드리다 보니까 더우실까봐 치원해? 치원해? 치원하냐고 몰랐습니다 몰라 오 남바이브 신게 너니? 동영씨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로그북 안 보면 떼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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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TCHE